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멸종위기 2급 야생독수리를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방사한 독수리는 지난 8일 정읍 7보에서 농약 중독 상태로 발견돼 센터로 이송됐으며 일주일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독수리는 겨울철 논밭에서 농약을 먹고 죽은 오리나 기러기 등의 사체를 먹은 뒤 중독 물질이 체내에 축적돼 2차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수리는 겨울철 논밭에 축적돼 센터로 이송해집니다.